안녕하십니까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성기호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또 우리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온라인 모의고사가 시작되죠. 연초부터 인문강의, 기본강의, 사례강의까지 또 잘 또 해오셨던 분들이 또 대부분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단계의 첫 발인 온라인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즌에 앞서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주관식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요령들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형사소송법 주관식 정말 만만치 않죠? 외워야 됩니다. 분량도 많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논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 형사소송법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객관식 감옥 두 감옥 경감승진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감옥들입니다. 헌법, 행정학. 객관식에 대한 부담도 많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주관식에 대한 공부시간을 할애 못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정승진 형사소송법이 난이도가 또 꽤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일단 객관식 감옥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주관식 형사소송법만큼은 제가 어느 정도에 제시하는 방향대로 또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저의 강의를 잘 듣고 오셨던 분이나 또는 독학 또는 다른 강의 들으면서 또 형사소송법을 정리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요. 마지막 정리 단계죠. 많이 갯수로 친다면 뭐 한 70개 80개도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테마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단문은요. 내가 목차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잘 적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사례는요. 그 어떤 사실관계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논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논점을 사례 목차 하에서 어떻게 잘 구성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단계죠.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혹여 이런 분 계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단문 안 외웠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외우고 난 한 몇 달 뒤에 그때 내가 모의고사 봐야지. 실제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모의고사 문제만 봤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이런 분들이 또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부가 좀 미진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모의고사는 이렇게 한번 봐보자 라고 제가 제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는 8회차 모의고사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네. 1회부터 8회까지 항상 어떤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1, 2, 3 요즘에는 설문 4번까지도 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례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약수라시오? 뭐 약수라시오? 몇 점 몇 점? 25점 25점 또는 30점 20점 이런 단문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회차 모의고사에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단문부터 먼저 말씀드려본다면 거증 책임 전환 약수라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증 책임 전환 약수라시오라고 했다면요. 어? 특혜급이지? 근데 내가 아직까지 외우지 못했지? 그렇다면요. 전날 한번 외워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껏 어느 정도 공부는 했으니까. 다만 외우지 못해서 내용은 드문드문 생각나는데 한정된 시간 속에 분량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답안지 내가 써보는 연습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면 전날 외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내가 8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때 이때 본 답안지에 어제 외웠던 거증 책임 전환을 오늘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이 시간 내에 그리고 제가 늘 그랬습니다. 단문 2개 30분 또는 아무리 많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35분 내에 써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하다못해 진술서 약수라시오. 아니 진술 조서 증거응력 약수라시오. 나왔다면요. 그 전날 외워서 오늘 써보시는 거. 그렇죠? 대신 한정된 시간 속이에요. 자 모의고사는 스스로의 싸움이시죠? 누가 이 모의고사 어떤 분은 2시간 내에 100점짜리 답안을 완성시켰는지 80분 내에 완성시켰는지 아무도 못 봅니다. 하지만 주관식 답안은 항상 제3자가 그 답안을 적어놓은 내용대로 점수 매기기 마련이죠. 어떤 분은 모의고사 2, 3시간 작성하고 모의고사 보냅니다. 학원에서 점수를 체크해보니까 80점 고득점 아니죠?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항상 한정된 시간 속에 한정된 답안지 한번 써보겠다 연습하시되 아직까지 공부가 미진하신 분들이라면 모의고사 답문은요. 한번 모의고사 출제되는 날 어떤 답문이 나왔지? 내년도 출제 1순위의 답문들이니까 모의고사 냈겠지? 그러니까 이 두 답문 오늘은 내가 직접 써보지는 못하겠지만 내일 내가 한번 시험 봐볼 거니까 오늘 열심히 이 두 개라도 외워놔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이 80분이라는 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때 써보시는 겁니다. 이 80분 동안은요. 스스로 핸드폰도 꺼놓으셔야겠죠. 그리고 혹여 또 댁에서 만약에 시험 보시든 사무실에서 시험을 보시든 이 80분 동안은요. 나 찾지마. 나 없는 걸로 생각해.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써보셔야겠죠. 항상 모의고사 보다 보면 이런 분들 태반이십니다. 누구냐? 한 10분 정도 막 쓰다가요. 팔 아파. 물 한 잔 먹고 갈까? 또는요. 전화벨 울립니다. 10분 정도 쓰고 업무 전화 또는 가족 전화 받고요. 리듬 깨집니다. 이렇게 시험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 80분이라는 절대적 시간 속에 내가 쓸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최소한 그 전날 외워서라도 써보자라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 사례 문제는요. 사실관계를 읽고 먼저 논점을 찾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논점을 찾았다면요. 사례 목차 구성을 해서 단문에서 외웠던 어떤 내용을 끄집어와서라도 답안지 쓰셔야 될 거잖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례 모의고사는요. 논점 찾는 연습에 좀 중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분 동안 시간 동안 사실관계를 읽고 논점을 찾았다면요. 이제 그때는 사례 답안만큼은 목차 구성도 해볼 겸 또 모르면 책 찾아서라도 오픈북으로 뺏겨서라도 답안 완성해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모의고사 한 해 한 해 칠 때마다 100점짜리의 답안을 완성시켜 보시는 겁니다. 이 연습이야말로 내년도 시험장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부가 될 수 있는 거죠. 늘 10일 간격으로 이런 모의고사가 진행될 건데 10일마다 이런 연습 답안 쓰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한 3회차 4회차 정도 갔을 때는요. 그 전날 외운 거 다음 날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한 10월 말 11월 이때까지 넘어갈 거니까 이때는 그 전에 내가 한 5, 60개 외웠던 것 중에 어? 답문이 나왔네? 바로 그냥 답안 작성해보시는 연습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형사소공법 전체의 내용을 계속해서 복습해보시는 겁니다. 최소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이라면 모의고사 8회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 8번은 전체를 복습해보겠다 라고 생각해보실 수도 있겠죠. 10일마다 한 번씩이니까 10일마다 한 번씩 형사소공법 전체 내용을 복습하겠다라는 각오로 모의고사에 한 번 응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그때 그때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답안 작성을 못하겠다면 그래요. 답문 외워서라도 그 다음날 작성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런 분 계시죠? 문제 수집만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가 수집과도 아니고 수험생입니다. 그렇죠? 네. 수집만 잘해서 어 이 문제 나왔구만. 어 슬쩍 읽어보니까 어 논점 이거구만. 그리고 답안제도 아니었네. 아 그렇지. 내가 아는 거였어. 답문은 어 이거 외운 대로 이거 쓰면 되잖아. 눈팅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전혀 도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험장 가셨어요. 내년도 시험장 가시면요. 이 연습 한 번도 안 해보고 가신 분들이라면요. 어떻게 되냐. 특혜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야 특혜급 나왔는데 답문 하나 쓰는데 30분 걸렸다. 그래서 나머지 논점들 못 쓰고 나왔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80분 동안이란 시간 동안 제가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30분 내에 답문 완성하고 나머지 한 5분 10분 동안 논점 잡고 나머지 시간 사례 답안 완성하고 이렇게 80분을 활용해서 100점짜리의 답안을 완성시켜야지 이 목표로 계속 모의고사를 응시하셔야겠죠. 그렇게 모의고사를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답문은 서설부터 마지막 결혁까지 외운 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례는요. 뭔가 또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니었죠. 우리는 답문 외운 거에 사례 답안 짜짓기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답문을 배우는 겁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을 때 답문 속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적용해서 사례를 풀어나가는 거죠. 따라서 답문에서 외웠던 일정 부분이 사례 답안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독학이든 강의를 들으셨든 어느 정도의 형사소송법 전체는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1번부터 70번까지의 답문을 외웠다면 이런 거죠. 1번 답문은 오로지 답문용이네. 2번 답문은요. 이거는 답문 특혜입급의 사례 특혜입급이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적어놓았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중 책임의 전환 제가 강의할 때 처음 샘플로 든 답문이기도 했지만 저 강의를 들었다면 이건 진짜 식은 죽 먹기죠.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전체 목차가 뭐였지? 허현상명량? 얼굴 허현상명량이 있더라. 이게 목차죠. 단문은 로마자 1 서설부터 로마자 2, 로마자 3, 마지막 결허.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로마자 1만 적으면 서설은 쓸 거 아닙니까? 뭐하러 팔아프게 두 자라도 씁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또 서설에는 목차가 두 개 있었네. 먼저 원칙스러운 거중 책임의 의의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여섯 자, 일곱 자라도. 그 다음 두 번째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거중 책임 전환의 의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는 거죠. 마무리할 때 항상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오늘 답문 10개 써봐야지. 하나에 10분씩만 쓴다고 해도 100분입니다. 그리고요. 한 두 개 쓰다 보면 팔 아프니까 아우 이거 도저히 못 쓰겠네.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체의 목차들을 자꾸자꾸 정리할 수 있다면요. 하루에 담은 10개, 20개라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로 읊을 수 있다면요. 답안지에 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중 책임의 의의. 여섯 자, 일곱 자입니까? 거중 책임의 의의라고 쓴다면 안 써도 팔 아프지 않습니까? 말로 읊을 수 있다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는요. 거중 책임이란 요전증불당 그죠? 말로 읊을 수 있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문자 통해서라도 거중 책임의 전환의 뭡니까? 형사성법 무죄추정원칙상 검사가 지는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거중 책임 부담하는 게 거중 책임 전환 말로 읊을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자꾸 마무리 연습을 해보셔라 이 말이에요. 늘 거중 책임 전환이라는 어떤 단문을 적을 때 로마자 1서설 1뭐 2 이렇게 쓴다면 팔이 아파서라도 단문 하나 쓰다가 오늘은 이거 하나 하고 말자 이렇게 되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목차를 위주로 해서 내가 말로 한번 이렇게 읊어본다면 하루에 10개 또 어느 정도 더 잘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올 연말 가서는요. 하루에 20개 30개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꾸 두 문자 위주로 체크해 보신다면 그죠? 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두 문자이긴 했지만 이제는 막판에 정리할 때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왜요? 이것들이 중요한 목차들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중 책임 전환 허용 여부 현행법상 상 명량 1, 2, 3이 될 거고 그죠? 이 중에 요거는 문학, 판검, 판례도 있네 뭐 이런 것들 목차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문은 단문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 명예인설자 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부분은 케이스용으로도 정리될 부분이네. 하다못해 유사 사례라고 본다면요. 자백, 임의성, 기초된 사실과 관련된 그 내용에 있어서의 거중 책임은 누가 지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죠. 거중 책임의 키워드가 우리는 증명 불충분 이런 걸까지 떠올려가면서 사례까지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리 단계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런 정리 단계에 있어서 정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또 내년도 출제 유력한 문제로서 구성되는 그런 온라인 모의고사를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그래요. 충분히 마지막 마무리함에 있어서 방향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가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항상 본인 스스로 내가 11월까지 마무리해야지 안 된다고요. 그렇죠? 11월달 대학하면 벌써 11월달인데 9월달, 10월달, 11월달 한 게 없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일단 12월달까지 뭐 아무런 데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자꾸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그때 그때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은 8회차 10일 간격으로 본다면 그래요. 1회차 모의고사 보고 2회차 모의고사 볼 때까지 또다시 한번 형사성법 준비해 정리해 보고 그런데 모의고사를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바로 그냥 답안지 작성하고 80분이란 시간을 할애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런데 외우긴 외우는데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거 같네. 그렇다면 외워놓고 다음 날이라도 써보신다든지 이렇게 해보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잘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1회, 2회, 3회, 그 10일, 10일마다 전체 형사성법을 계속 계속 복습해 가시면서 내가 1회차 때는 70개 중에서 한 60개를 못 외워가지고 전부 다 또 외우고 이랬지만 이제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외웠던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죠. 그리고 객관식은 OMR 카드에 마킹을 해서 몇 개 틀렸네, 몇 개 틀렸네 이게 본인의 성적이지만 주관식은요. 항상 내가 100점짜리 답안을 완성시켜놓고 채점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몇 점 따라서 답안지를 자꾸자꾸 어떻게 내가 목차를 구성해서 좀 더 제3자에게 이쁘게 보일 것인지 내가 아는 것보다는 더 많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답안을 완성시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 전반부분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중간에 또 강평, 논점 찾는 연습 또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 후반부 5회차부터 8회차까지 또 정리되는 또 그분들에서 강평, 강평 2회 정도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단문과 사례를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만약 제 강의에 연회원 분이 계시다면 한 온라인 모의고사 7회차 뭐 이 정도는 형사소송법 마무리 강의도 또 진행되는 거죠. 그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인 정리 단계다. 아직까지도 계속 못 외우셔가지고 공부는 하고 계시되 그것과 병행해서 조금씩 조금씩 형사소송법을 정리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도 받아 놓고 쌓아 놓지 마시고 반드시 답안을 적으셔서 학원에 보내서 빨간 펜으로 뭔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결과물을 한번 피드백 받아보셔라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관식 답안 쓰는 자신감이 배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정승진은 경감승진 시험으로 승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유 나 경감까지 시험 보고 말 거야 중간에 또 공부를 안 하셨던 이런 공백기도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또는 뒤늦게 아유 이제 계급 인플레가 돼가지고 경감달거는 도저히 못 살겠어 다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시험에 당락이 또 좌우됩니다. 그래서 객관식도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헌법과 행정학이다 보니까 객관식도 경정승진 시험에서는 당락을 좌우하는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주관식 과목에서 점수를 남들보다는 최소한 5점이나 10점은 더 받겠다라는 목표로 마무리 가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11월 12월 때로는요 아유 이거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이거 제끼고 저거 제끼고 하다보면 시험장 가시면 항상 뭡니까 남들은 다 찍은 건 안 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불의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도 시험을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동료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할까 집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할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내년도 1월 달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 석자 아로세이겠다라는 각오로 마침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진행되니까요 이 모의고사를 교두부 삼아서 다시 한번 본인에게 채찍질 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 OT 강의 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 계획을 세우시면서 방금 제가 온라인 모의고사 활용 방법 이런 것들 간단히 또 그래도 제시도 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해보시면서 스스로 열흘마다 한 번씩 채찍질을 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과 약속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1회차 모의고사 2회차 모의고사 그때그때 제시될 때마다 답안지는 공개되지 않죠. 공개되지 않은 답안지 상태에서 내가 100점짜리 답안을 완성시켜보고 나중에 답안지가 공개했다면 이제 비교해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점수 정도 받겠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을 배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다 다음 주인가요? 네 또 추석도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가 들어갈 건데 최소한 1회 모의고사 다음 주에 받아보시고 그 다음 주에 추석도 지내보시면서 단문 정도는 내가 한 번 2회차 모의고사 진행될 때까지 한번 정리해보겠다라는 목표로 모의고사 응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기서 추후 강평 강의 때 또 여러분들 뵙고 또 형사소송법 단문 사례 또 정리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모의고사 잘 응시해보시면서 그 모의고사의 활용도를 100%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